요즘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어 소위 금스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귀한 마스크를 제작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원 실습실. 마스크를 제작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국생활개선의 포천시연합회 회원들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이웃들을 위해 면마스크 제작에 나선 겁니다. 1,000개의 제작 마스크는 택시나 버스기사 등 교통서비스 근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하면 1,000개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빨리 저희가 주일도 없이 그냥 하고 있거든요. 얼른 아주 급한 곳에 빨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인시 생활개선회도 1,000개의 마스크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함께 인터넷을 주십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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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i.